자동차 구조권리와 도로교통법교 도로교통법교 자동차 구조권리와 도로교통법교는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은 한 과목이죠.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열 문제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만히 있어 보시고 보통 우리가 법학과목을 하면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문도 있고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교는 사실은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죠. 판례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조문이라는 것은 열심히 읽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참 잘 안 외워지는 거죠. 특히 숫자나 이런 부분은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안 외워지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모든 점을 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보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수험 효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우리 처음 준비하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언어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좀 보완해서 보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이론을 충실할 거라는데 일단 조문을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암기상은 철저히 안 합니다. 특히 숫자 같은 경우죠. 숫자 같은 경우가 도로교통법교에서 나올 때 열 문제 같으면 한 반 이상은 숫자 관련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 관련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숫자가 어느 만큼 중요한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출제가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끝까지 잘 보고 물론 지금 아주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또 보완해서 볼 기회가 있을 것이긴 다만 어쨌든 그 암기상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그런 부분을 강약을 제가 조절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으면 10대 파트죠. 시험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시험 문제죠. 현재 우리가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는 서울시죠.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전형적이고 가장 깔끔하고 스탠다드한 문제들이 등장하죠. 반면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죠.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몇몇 지자체는 우리가 또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죠. 문제가 아주 뭐야 아주 조절한 문제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 귓통에 있는 문제까지 내는 또 특정 지자체 시험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고 도로교통목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량을 널려 살 과목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너무 자세한 것까지 아주 조절한 것까지 아주 세세한 조절한 표현은 그렇게 나오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볼 경우에 수험생들의 또 학습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지죠. 물론 도로교통목교 같은 열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학습 범위, 공부할 범위를 늘리는 것도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아주 지역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풀을 통해서 한두 문제 정도 그걸 확인해서 보시고 사실 그 이외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제껴버리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고 항상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는 그렇게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교의 시간을 더 투자한다. 대신에 다른 과목, 자동차 구조 원리라든지 아니면 시험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회나 국어나 국사 같은 이런 다른 과목에 좀 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 대신 자주 빈발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죠. 10대 파트 꼽아났는데 꼭 여기서 다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됐죠. 긴급자동차와 관련되는 이야기. 또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이런 것도 되겠죠. 자동차 운행 속도, 속도 관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되죠.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장소 그리고 서행 일시 장소 구별하는 거 주정차 금지 장소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런 것도 되죠. 면허의 종류와 차종, 적성검사 그러겠죠. 그리고 면허 취소, 미증제 관련된 사유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도로교통법에 도로, 나중에 이야기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죠. 안전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10대 파트로 된 게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특히 속도라든지 앞지르기, 서행, 일시정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대 파트로 해놨죠. 물론 여기다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요즘 조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변별력을 높이는 게 처벌, 벌칙규정이죠. 벌칙규정인데 이 벌칙규정이 사실은 상당히 괴력과 같은 존재이죠. 작심하고 보자니 너무 지엽적이고 많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제끼자니 수시로 등장을 하죠.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고, 이제만 하면 등장하고 그리고 아주 풍당풍당처럼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안 나오고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소홀히 해가나 안 보면 또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꾸준히 막 한 문제씩 필수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양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특히 벌칙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편차가 심하죠. 덜숙덜숙 풍당풍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벌칙 부분이죠. 근데 이 벌칙부분도 무작정 막 외울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외우기는 외우되, 어느 정도 강약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보기 수월하도록 제가 이제 각종 벌칙을 다른 교재들은 그냥 조문을 평면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역으로 두 문자 암기 방법까지 해가지고 뒤에 도표,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제가 도표나 박스로 정리된 파트가 많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험 효율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교재에 반영하시고 수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결국은 이 모든 게 우리가 이론을 구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을 해가지고 구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더군다나 논술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고르기 문제력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을 통해서 주약 부분을 보완하고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본이론, 기본이론인데요. 기본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도로교통법은 조문이죠. 조문을 일단 먼저 찬찬히 꼼꼼히 보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해해도 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필수 단계로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이죠.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수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본이론 수업을 한 6주 정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6주 정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암기나 출제 빈도 부분은 또 열심히 집중적으로 강약을 조절해 드릴 것이고요. 문제풀이도 일단 단원별로 단원별 문제풀이가 기본적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 특정 파트에 어떤 기초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온지를 보는 게 단원별 문제풀이하죠. 단원별 문제풀이도 하면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도 사실은 진짜 실전 모의고사 형태가 되려고 한다면 20문제 자동차 구조원리하고 도로교통법을 한 번에 20문제씩 반복해서 보는 게 실전에 맞지만 도로교통법교와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스케줄에 있는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버전이죠. 실전 모의고사 20문제를 통해서 아마 자동차 구조원리도 그렇게 20문제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죠. 이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도 제가 작년에 435제를 했었습니다. 원래 400제 했는데 작년에 435제였는데 올해도 양이 몇 문제가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12회죠. 1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 4주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에는 11월달 12월달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앞당겨 가지고 좀 더 일찍부터 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학원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9월달부터 조금 빨리 시작한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됐다. 일단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